농구 코트를 종양무진 놈이는 한남주야. 쭉 뻗은 키, 훤칠한 알퀴럽지. 거기에 더욱더 땀은 백발백쭉 뛰어난 운동시기를 가지고 모여 이번 스타트팀의 주인공은 남주혁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스타트팀 주인공 남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미소년같은 얼굴에 184cm 큰 키, 차단한 초콜릿 복근을 가진 반전 복매의 소유자. 학창시절 농구선수로 활약했을 만큼 운동에도 일가견이 있는 그가,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에서 매력만점 수영선수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차대생들의 가슴 뛰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감성 청춘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여심사냥꾼 남주혁씨 출연 소식에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머, 운동하는 사람들 너무 멋지지 뭐야. 안녕하세요. 지혁씨 어디가요? 어머, 지혁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짜잔한 시간에 운동도 하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농구를 좀 가끔씩 하거든요. 그렇죠. 농구선수였던 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어머, 그러면 섹션 내 농구게임 한번 가야겠네요. 3대1로. 3대1이요? 어때요? 등장해 주시죠. 선수 인정. 1대3. 지혁씨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자, 남주혁 vs. 섹션. 섹션 vs. 남주혁 시작! 긴팔로 가뿌라게 농구공공을 획득하는 남주혁. 골! 골이에요 골! 골! 넓이 경계야 장awsprodu기 배경 들어가는데 들어갔네요. 자, 이해 칠스라 지호선 cosas. 아, 성공! 잠 educational 후- 잘할 수 있을까요? 자, 급볼 없는 ATC템의 죽기영 씨 패! 남편 선수의 가로채기 슛! 아, 경공! 마지막 끝내기 골까지! 아! 패!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먼저요! 오, 괜찮아요, 주혁 씨? 어머, 괜찮아? 어머, 우리 주혁 씨 다 괜찮았어, 어머! 성공 세리머니 해야지! 얘 5대1이 지금 이겼는데, 다섯 골을. 어디로 갈까요? 과연 주혁 씨의 승리 세리머니는? 어, 갑자기 뭐야? 어머, 어머! 여보! 여보! 여보!